노래, 앨범, 조율이 있고, 사진도 있고 그래도 잘 나왔어요 샤이니 억시진 랍 라이프 억시진 제발 주워 주워 차라리 맛 남았으니까 봐준대 땡큐 내 거는 더 맛있는 거 같은데 나 이 정도면 너무 행복해 자, 먹어봅시다 많이 먹어 와 진짜 맛있어요 제가 베지테리인이잖아요 근데 이 식당은 베지테리인 음식도 있고 할머니 음식도 있대요 무슬림 사람들이 여기 먹을 수도 있고 베지테리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배부르다 진짜 배불러요 우리 다 먹었으니 마지막 톨로 가볼까요? 오, 네 기대됩니다 일단 가보자 렛츠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킹스튜디오예요 여기는 뭐예요? K-POP 가수들처럼 여기는 녹음도 하고 앨범 만들어준 이런 스튜디오입니다 아, 진짜요? 샤드 실력이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저는 제 실력을 구분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신 샤드실 맞으신가요? 오, 맞아요 제 사진도 오늘 저희 스태프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저희 시작하기 앞에서 저희 킹스튜디오 스태프들이 작업한 오 혹시 이 중에 아실만한 K-POP 가수들이 있으신가요? 오, 강타 믹스 믹스 써잉곡도 왠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문 스태프들과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스타트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와, 레츠고 고고 네, 여기는 가수들이 녹음했던 공간이 있고요 K-POP은 이 마이크와 이 헤드폰을 가지고서 90% 녹음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우와 오, 야, 신기하다 가수들도 이렇게 했구나 멋있다 우와, 가수 키우신다 한번 쭉 불러볼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어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신나게 즐겨볼게요 네 머리, 어깨, 무릎, 빨 스웩, 잭, 스웩, 잭 머리, 어깨, 무릎, 빨 스웩, 잭, 스웩, 잭 아직도 그러지 않아 Yes, I'm my pretty boy 난 날아다노, so fly 날아리, boy 월, 화, 수, 목, 꿈, 토, 일 난 바빠, 오빠, 나 바베, boy I'm a G, to the D, golden diamonds, boy 어우, 너무 잘하는데요? 오케이, 그럼 B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golden diamonds, boy 누가 아니 이래 You know what, baby 누가 아니 이래 누가 아니 이래 누가 아니 이래 누가 아니 이래 You know what, baby 아, 생각보다 어렵죠? 어, 어려워요 오,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B파트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잘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그가 많이 준다 와, 이제 나가서 뮤직비디오 만들어볼게요 어떻게 녹음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 정도면 전 아프지 않죠? 네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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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녹음하는 동안에 사진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오 오오 제가 원하는 사진은 한작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어요 우와 오늘 골라볼까요? 아, 저 골라볼까요? 아,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예,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오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볼게요 오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겟주 브레이 얀 겟주 브레이 얀 겟주 브레이 얀 겟주 브레이 얀 겟주 바이 소스스 겟주 브레이 얀 겟주 브레이 얀 겟주 브레이 얀 겟주 브레이 얀 이게 제일 좋은것 같지? 이거 제일 나은것 같아요 겟주 브레이 얀 100% 이거 진짜 아이돌 같은 느낌 다섯 자랑에 여섯 자랑을 선택해주시면 돼요 오오 1번 2번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세정적으로 한번 볼게요 개화 주 receiving 와 되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외코عد으로 찍으면요 다섯요 mill SECOND 이 부분의 디지털 싱글입니다 pl 힘들지만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K-POP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 있으시면 바로 킹스튜디오 추천할게요 정말요? 킹스튜디오 저희 선물 기프트박스 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좋아해? 네 이런 체험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킹스튜디오 고마워요 킹스튜디오 화이팅 오늘 어땠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즐거웠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킹스튜디오예요 뭔가 이렇게 여기 와서 K-POP 가수 체험을 끝까지 해올 수도 있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정말요? 저는 역시 아르티옴 네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매우 좋은데요 저희는 킹스튜디오 그리고 K-X 아르티옴 그리고 여기가 더 맛있는 음식 그리고 K-X Mall 저희도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데요 이렇게 한 번에 가르쳐 주님께서 섬어왔야 통해 형주의 Esseеб성 여러분 안녕 안녕 전부에 뵙시아 숙소 또ыл 수 없는 정像 다시 한 번에